성탄 주일입니다. 화면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쇄신교회 선도 여러분 성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말씀이 서로 잘 안 들리니까 지금 당장 실시간 채팅창을 여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찬양 인사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의 질투를 유발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성탄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탄 인사가 우리 교우들을 넘어서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25일 성탄절 예배 때는 저희들이 유튜브와 줌을 동시에 송출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함께 보면서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때는 서로 서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탄 인사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종이에 좀 써놓기도 하시고 또 사인보드도 만들어 보시고 또 집에 성탄 트리가 있으면 예쁘게 장식하셔서 그 앞에서 성탄 인사를 하시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 인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광경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가족별로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쑥스럽고 번거롭게 여겨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주 1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다들 갖고 있는 추억들일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1970년대 마렵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 온 교우들이 다 섞여서 정말로 스스럼 없이 체면 차리지 않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앞건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을 보냈던 교회의 성탄 축하 발표회에서 우리 그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셨던 원로 장로님께서 해마다 이분은 성탄절이 오시면 각설이 분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걸지게 성탄의 노래를 개사하셔서 온 해중석을 깽과리를 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어른들한테 농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장로님의 올해 순서는 뭘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대단히 큰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고3 되던 겨울에 장로님께서 거동을 못하시게 되면서 그 순서를 볼 수가 없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아쉬워했던 그런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교회가 성탄 축하 발표회는 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맡기고 부모님들은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도 직접 노래는 안 하고 춤만 춰요. 보니까 그래요. 캐롤도 잘 안 부르고 캐롤은 다 가수들이 부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춤만 춥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성탄절의 성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배역을 골고루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요셉하고 마리아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어른들이 그 역할을 맡고 그렇게 톱밥난로 피워놓고 온 세대가 연합해서 찬송 준비하고 성극 준비하고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도 하고 뭐 그랬던 그 기쁜 성탄절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나 우리가 다시 한번 비대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그러한 희망의 상상 성탄절을 새롭게 맞이하는 상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 최고의 캐롤로 이 캐롤을 꼽습니다. 이 캐롤을 부르고 생각하고 할 때마다 저는 순식간에 제 7살 어린 시절 성탄절로 아주 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산골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의 종소리 눈 내리던 그 광경 그리고 가슴 떨며 성경 외우고 못 외워서 울던 그런 기억들이 정말 중화등처럼 확 소들어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고 하는 찬송으로 우리의 찬송을 작곡해서 우리에게 유명해진 장수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선생님이 창작해서 전쟁 기간을 통해서 전 세계로 미군을 통해서 퍼져나갔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애창되는 우리 대한민국 창작 캐롤 찬송입니다. 탄일종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오심을 온몸으로 설레며 기뻐하던 그 어린 감동을 살려서 함께 율동 따라하면서 성탄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9시 예배 때 했더니 어떤 분은 옛날 율동이 아닌데 아마 기억이 잘못되셨을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틀려졌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 앞에서 몸을 푸시면서 어린 마음으로 성탄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산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 오로목다리에도 산일종이 울린다 산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가는 어문목들에게도 산일종이 울린다 산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나이 복을 주시려고 산일종이 울린다 주 사랑하는 나이 복을 주시려고 산일종이 울린다 호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 순나시죠? 종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면 보니까 자꾸 이렇게 왼손으로 치게 되죠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번 비대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성탄절 예배에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분신, 또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졌던 감사의 제목 또 이웃과 나눌 사랑으로 이 예배당 좌석을 꽉 채우셨으면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 중입니다 이미 상당한 분들이 여기에 마련해 놓으셨는데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아마 경쟁도 붙고 해서 더 힘들 텐데 하나하나 보시면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 가정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들 자리 아니면 여러분 속회원들 자리, 또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 자리를 마련해 놓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일 전까지 이 예배당 문을 개방해 놓을 테니까 함께 몰려오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방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틈틈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한 사업 중에 교회 전면 태양광 벽체 교체 사업을 감사하면서 태양광 벽체로 완공된 교회 모습을 큰 사진으로 현상해서 제 이름과 함께 자리에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뜻깊은 성탄 또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사랑의 성탄 더 나아가서 아기 예수처럼 순결한 몸과 영혼으로 거듭나는 은총과 변화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 아기 앵수를 잉태하고 나왔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사건을 조명한 구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는 내 보금서 중에서 마태보금과 누가보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보금서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보금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맞이하는 성탄 이야기예요 마태보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천사도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를 경배한 사람들도 동방박사들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권력의 최정점인 해로당 역시 남자죠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누가보금은 비교적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여성들이 맞이하는 성탄 이야기 그리고 남성들이 등장하지만 힘없는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고된 잉태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예고가 됐고요 또 예수님을 평생 동안 성전에서 메시야를 기다렸던 그 안나 예언자도 누가보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말구유를 찾아간 사람들을 누가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누가보금은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여성적인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 직전 그리고 성탄의 과정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누가보금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보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예언을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성탄이 준비된 곳에 지명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의 산골지방인 나사렛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보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보금서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양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 있는지 알았을까 뭐 가령 그런 거 알까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원전리 뭐 이런 거 하면 뭐야 뭐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예루살렘이 무대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메시아에 탄생하는 그 스토리가 갈릴리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봤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다나엘이 맨 먼저 빌립에게 응대했던 그것이 당시에 나사렛에 대한 유대인의 통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입에 올릴 거룩한 일을 할 때 입에 올릴 그런 지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뻔하셨고 또 30세까지 자라시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을 인식했던 그 나사렛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거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120km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한 천안 정도 거리가 되겠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로서는 그런데 저 나사렛의 북쪽에는 레바논입니다 이거 거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헬몬산이라고 성경에서는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그러한 산이 북쪽에 막혀 있고요 또 옆쪽 지중해 쪽으로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막혀 있습니다 산 속에 이렇게 폭 쌓여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보는 나사렛을 봅니다만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죠 2000년 전에 200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그 도시의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이 나사렛이 아니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만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의 핵심 예수님의 성탄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성탄이 먼저 예언되고 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갈릴리 북쪽 산골에 있는 국경지대의 깊고 깊은 산골 그곳에 있던 작은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성탄의 이야기가 준비되었고 만들어졌고 성탄 사건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을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당시 세계로 극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헤롯이 두려워한 강경을 씁니다 헤롯의 왕권이 위태로웠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실제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서 별을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헤롯 도착한 데서 헤롯이 그러면 선지서를 다 뒤져봐라 어디에 메시아가 난다고 되어 있냐 찾아봤더니 유대 땅 금방에 예루살렘 근방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가 배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거기에서 별이 어느 마국간 위에서 멈춰섰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가 태어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것이 두려워서 당시 자기가 나중에 왕권을 위협받을까 두려워해서 당시 태어난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헤롯을 등장시키지 않고 헤롯 대신에 헤롯보다 더 높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형식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부 명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을 등기를 새로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고향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 다윗이 고향으로 삼았던 그 집파의 중심지 거기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등기를 하러 갔다가 결국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식의 서술을 했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한 유명한 탄생설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구스도 황제의 탄생설화입니다 로마의 신 중에 가장 어떤 데는 신 중에 하나가 태양의 신 아폴론입니다 이 아폴론 신전에서 어떤 여인이 예배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든 사이에 뱀 한 마리가 그 여인의 배위를 이렇게 지나갔다는 이야기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뱀 자국이 그 여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가 열 달이 지났더니 한 아이가 탄생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구스도 황제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신음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황제가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잡아 삼키시려고 하는 듯이 예수님의 탄생 프로젝트를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한 작은 마을 베들레엠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전쟁의 신을 승황하고 주변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면서 주변 세계가 꼼짝 못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그 상황을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부르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메시아 탄생의 프로젝트는 아구스도 황제의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거는 큰 신전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깊고 깊은 산골에 사는 여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이 생겼고 그 성령의 잉태 사실과 의미를 천사 가브리에를 통해서 여인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주님의 성탄은 폭력과 파괴를 일삼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황무지로 만들고 자기의 통치력을 받아들이려고 만드는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서른받는 들판의 양치기들조차도 기뻐서 춤추며 소식을 전해내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는 그 위대한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는 이 하나님의 성탄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인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전부 다 성령의 이야기 성령이 감화하셔서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병자를 고치고 성령이 감화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고 사도 행전 가수는 완전히 성령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 복음 1장, 2장 이 이야기에서도 무려 6번에 걸쳐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마리아에게만이 아니고 엘리사벳에게도 안나에게도 다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전해진 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은 자녀가 출생하는 일에는 세 분의 동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출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의문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27절에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라 이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간습에 따르면 정식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결혼을 1년 뒤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약혼 같은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다르게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이나 진배 없는데 결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접촉을 금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타혼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남녀 간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의 규정을 아주 엄밀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탱하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고 하나가 샴마이 학파인데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정혼한 여인의 부정, 그것은 사형으로 다스려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식 결혼 전에 부부관계는 있을 수도 없었고 정혼 기간 내에 만약에 신랑이 죽는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율법의 전통이 알려줍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마리아가 한매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토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혼도 안 했고 전혀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는 나는 이게 너무 부당하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기획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응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어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통령과 관습을 성령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했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고자 그는 세상의 통령 심지어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누가는 이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 그것을 중요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바로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짐만 지워주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린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이 상식으로 그리고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과제를 주실 때 은혜와 능력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참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리아는 목숨을 건 순종을 결단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대한 고백의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진행되도록 도왔던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여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여종이라는 말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는 둘러스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정원한 여자로서 잉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온갖 비난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계획에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여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겼던 깊고 깊은 산골 오늘 하나님의 어린 여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간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역사입니다 오늘 2020년 하나님의 성탄계획은 과연 어느 깊고 깊은 산골을 지목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 세계는 역사상 유래가 없이 온 인류가 함께 비대면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에 접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까 하는 말로 항변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전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다시 마리아에게처럼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부과되었던 연약함, 부담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과 판단을 미룬 채 여정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출발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계를 보시면서 첫 번 성탄절처럼 당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결단하는 이 땅의 마리아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 멈춰버린 삶의 일상 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세신교우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야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우리가 나서서 힘써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멈추었어도 모여서 축하의 파티도 못하고 음악 예배도 못 드리고 캐롤도 함께 못 부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는 그 주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드높이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희망임을 다시 선포하며 주님께서 오셔서 힘을 냈던 들판의 양치기들 그리고 세상에 움츠렸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올 2020년 비대면 성탄은 비대면이었기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고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고 더욱더 희망이 풍성하고 비전이 풍성한 성탄절로 기억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